죄송해요.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버지 심령 끼쳐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. 이 결혼 안 내켜서 일부러 상견내 파토낸 건 아니고? 예정대로 은숙 오빠랑 결혼할게요. 아버지 말씀대로 그동안 저 오빠한테 몰타친 너무 많이 했어요. 저로 인해 더 이상 허송세월하게 만질 수는 없어요.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요. 그렇다면 더 이상 긴 얘기 안 오마. 네 엄마랑 상의해서 남은 결혼 준비 차질 없이 하도록 해라. 아유 준비고 말고도 없어. 그냥 저기 너 네 맘에 드는 새 간살이 새 집에 들여놓고 그냥 웨딩드레스나 마치고 그러면 돼 그냥. 다른 건 다 준비됐어. 다. 회사에 나가는 일 말인데요 아버지. 그래 어떻게 결정을 받냐. 입사 할까 해요. 뭐? 아니 넌 정말이야? 아휴 그래 그래 너 잘 생각했어 그래. 당연히 그래야지. 암 응. 애비 생각엔 역시 너한텐 맞지 않은 일이야. 엄마 자리를 물려받겠다는 욕심 전혀 없어요. 기업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해야죠. 그냥 전 말단해서 작은 일이지만 엄마를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. 네 생각이 전 그렇다면 알아서 하거라. 당신 그럼 허락한 거야? 응? 나중에 딴소리 올게요. 응? 엄마 나 언제부터 출근해? 응? 여기